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임종석 씨를 탈락을 시킨 거거든요. 임종석 씨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 문정부의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분이 아마 중동이죠. 서울 중구 성동갑의 전현이 전현이 이제 씨를 임명했는데 전현이 저보다 훨씬 더 지명도라든지 당선 가능성이 여기에 임종석 씨가 높죠. 그런데 컷오프를 시킨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결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명과 친문의 정면 충돌 혹은 친명에 의한 친문의 완전 결별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임종석 씨 정도는 그냥 구제해 줄 건데 왜냐하면 친문과의 관계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제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란 사람이 이미 충분하게 그런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바가 있지 굉장히 야멸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겁난 사람이구나. 지금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동안 소위 경기 동부 체력들도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거 여러분들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이제 친문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당장 그렇게 반응하네요. 이재명이 문재인과 이별을 작심한 것일까? 친문 세력은 선전폭으로 받아들이고 단체 행동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문 황태자 임종석 공천 배제 문과 이재명 갈등 폭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사화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뭐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어쨌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한 아홉 번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신명 세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외관상 표면에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15 총선 당시에 선거를 직접 이끌었던 양정철 당시에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민주연구원 원장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이건영 씨지 않습니까? 이건영 씨는 뭐 확실하게 계보나인 걸 알 수가 없지만 양정철 씨는 뭐 친명이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대부분 다 장악을 해왔고 그리고 아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관들이 담당해야 될 사안뿐인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열 번 해온 것은 밝혀졌고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왔는 것도 밝혔고 언제 어떤 단계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가 진행되기 전날까지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밝혀내지 못한 것은 어떤 세력들이 몇 명이나 누가 이 작업을 주도했는지 핵심 인물은 누군지 그걸 이제 밝혀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같은 경우는 그 실무자들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하고 이건영 씨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건영 씨가 훨씬 더 잘 알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의 모든 여러분들 그 정보는 이건영 씨하고 양정철 씨가 다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 세력들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9분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친명 세력들이라고요. 친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두 번 정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선거를 선거 프로세스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지금까지는 친문이었는데 그 친문을 제치고 친명 세력들이 다 장악하는 데 성공했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전산 조작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투표지를 집어넣는 거야 전국적인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친문들을 다 이렇게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은 친명 세력들의 선거를 장악한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그런 조작값이 적용됐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제가 또 제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침묵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과연 당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그런 친명 세력들이 선거 프로세스까지 다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친문재인 계열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선거 프로세스 장악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친문 도움 없이도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가장 대표적인 친문계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임종석 씨를 공천에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현희 씨가 그렇게 특별한 인물도 아니고 한 자리에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만큼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피력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씨가 부활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참 피곤하기는 피곤하겠네요. 진짜 야멸차고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성향감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